박베모 박스 안쪽입니다 최팀 천재골 기록합니다 최진수 밀어줍니다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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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은퇴한다니 상당히 아쉬운데 앞으로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시간되면 꼭 놀러 갈게요. 성진이 형. 성진이 형 안녕하세요. 형이 은퇴를 한다고 하니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더 함께 하지 못해 아쉽지만 안형에서의 시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승승장구하시고 잘 되길 항상 응원할게요. 성진이 형 자주 연락드릴게요. 형이 벌써 은퇴를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은퇴를 하시기에 아직 실력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17, 18년도 형이랑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팀 내 고창으로서 선배로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진이 형 안녕하세요. 제형입니다. 형이 은퇴 소식을 들었는데 안형에 있으면서 13년, 14년도 특히 14년도에는 서로 서로 너무 좋은 활약들을 해가지고 되게 선수로서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형이 은퇴한다고 하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안형을 위해서 헌신해준 형의 노고에 박수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형이 어떻게 지도자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의 제2의 인생을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박성진 화이팅!